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흥겨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행복했고요. 네, 축을 아직 못 갔다 오셨다고요? 네, 아직 휴가를 못 갔습니다. 아, 그래요. 상정곡, 계곡, 조카, 불조카, 사랑정우리, 설성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고요. 네, 또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실 가수는? 네, 마지막으로 김정아 씨의 상조아리랑 들으시면서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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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아 세월을 안고 우리 황교추를 이고 하나 내게 나와줬다 저를 그날처럼 와라 세면에게 보자 산주하리라 한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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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일